이 컴퓨터 맨 밑에 보면은 검색하는 창이 있어요. 검색란. 검색해서 클릭을 하면 따라서 한번 쳐보세요. REGDIT. REGISTRY. REGISTRY. 그걸 치면은 REGIST를 치면요. REGISTRY 편집기가 떠요. REGISTRY 편집기가 뜹니다. 여기 밑에 검색해서 REGIST를 치면 돼요. REGIST. REGIST. REGISTRY. 를 치면은 이렇게 편집기가 뜹니다. 편집기가 뜨면 여기에 여기에 HKEY LOCAL MACHINE이라고 있죠. 로컬 머신. 로컬 머신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클릭. 이거 헷갈리면 안 하셔도 돼요. 영어로 하시면 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쭉 내려가면 소니가 있어요. 소니. 소니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가면 소니 베가스가 있죠. 베가스에서 18버전. 18버전에서 랭기지. 랭기지가 있어요. 랭기지 이렇게. 아 이거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되네. 우리 지금 유튜브 과정 하는 분들. 이거 지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검색해서 레지스트리 쳐가지고. 이 경로 따라 내려오면 돼요. 여기 HKEY LOCAL MACHINE.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니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베가스. 베가스 18. 랭기지. 하면은. 옆에. 옆에. 이렇게 랭기지. 아이디 값이 나와요. 랭기지 아이디 값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몇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랭기지 값이. 저는 지금 뒤에 보면은. 맨 뒤에가. 412로 끝나죠. 412. 야 글씨 진짜 안보인다. 진짜 안보여요. 이걸 좀 크게 하는 방법을. 이 랭기지 값을 보면은. 저는 뒤에가 412로 끝나잖아요. 412로. 근데 아마 다른 분들은 412로 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랭기지 값에서 더블 클릭을 눌러보세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떠요. 디월드. 32비트. 라고 뜹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값 데이터가 여러분들은 다 아마 409로 되어있어요. 409로. 409가 영문. 영문이란 뜻이에요. 409를 412로 바꿔주세요. 412. 이거를 412로 바꾸면 바꾸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확인을 누른 다음에 베가스를 껐다 키면 한글이 됩니다. 저는 한번 409를 해볼게요. 409요. 409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한글이니까 지금 다시 영어가 될 거예요. 베가스 껐다 해볼까요? 지금 베가스 한글이죠? 한글인데 껐다가 한번 켜볼게요.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원래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면 수업을 못 따라와서 지금 질문을 엄청 하실 텐데 온라인으로 해버리니까 되게 좋네요.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그냥 진도로 나가면 되니까 되게 편하네요. 진짜. 베가스를 켜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한글이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오래 걸려. 지금 보세요. 바뀌었죠. 영문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영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보면 메뉴. 파일. 에디트. 뷰. 인서트. 하면서 지금 바뀐 게 보이죠. 영문으로. 밑에도. 트랜지션. 비디오 FX. 미디어 제네레이터. 다 영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문으로. 409로 하니까. 이거를 다 412로 바꿔주세요. 412로. 412로 바꾸면. 다 한글화됩니다. 제가 바꿀게요. 4009로 바뀌었죠. 412로. 412. 그리고 다시 베가스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될 겁니다. 한글로. 한글로 바꾼 다음에 아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보시고 헷갈리신 분들은요. 위에 인터넷에서 베가스. 베가스. 뭐 한글. 한글화. 검색하시면 많이 떠요. 이렇게. 베가스 한글화 치시면 여기에 베가스 16 영문. 한글로 전환하는 방법 써있죠. 이런거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베가스 16 영문에서 한글로 하는 방법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검색해서 레지 쓰고 경로. 여기 따라 들어가는 거. 여기 로컬 머신에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소닉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랭귀지 들어가는 거 다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